빨리빨리 좀 해라. 아 막내들아. 나 이거 좀 빌릴 수 있는 거야. 막내들아. 동현 선배님 부르셨습니까 선배님? 아 자비가 아프다 선배가. 이거 이것만 반납하고. 아 몇 살인지 겨우 말인가? 24살입니다. 진영이는 몇 살이지? 23살입니다. 아 이제 선배가 기고를 타서 몸이 뻔하다 이거야. 다리는 죽을라. 네 선배님. 선배님 실례십니까? 아 됐다 됐다. 천천히. 선배가 언제 선배의 몸에 24살입니다. 아 잠깐만. 이렇게 가서. 이렇게 가서. 아 잠깐만. 아 잠깐만. 아 진짜 하지 마. 야 야 야. 나 선배야. 네. 아 잠깐만. 아 이거 또따기야 또따기야 또따기야. 살이 좋아요 살이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안마야 들게요. 아 심심하군. 이럴 때는 후배들이 딱이지. 빨리빨리. 예 선배님. 어디야. 저 지금 그 지한 선배가 뭐 시켜가지고. 야 너가 집을 치우고 나한테 와. 예? 빨리 와. 먼저 시켜가지고. 누가 선배야. 선배님이요 선생님. 1문 준다. 워터 슬라이드 뒤로. 컴온. 오오오오오. 역시. 아니 이렇게 멋있는 척을 하시는 거예요? 하거라서. 멋진 선배야. 없어져야 될 선배 아닌가요? 좋아 선배. 빨리 와. 와. 가시고. 아니 안 새셨잖아요. 갑자기 새시잖아요. 내가 널 부른 이유가. 준영의 얼굴에는 근심 걱정이 너무 보여. 그가 난 느꼈어. 왜? 대선배니까. 그런 거를 좀 들어주려는. 너무 감사합니다. 힘든 얘기 얘기해봐. 근데 저 힘든 게 아니었대요. 아 근데 이게 사실. 고민이 좀 있긴 했는데. 혼자 유튜브 시작했잖아요. 1인 유튜버인데. 혼자 콘텐츠 짜고. 혼자 촬영하고. 혼자 촬영 섭외하고. 아 이게 체력 소문가 엄청 심하더라고요. 나도 혼자 하잖아. 난 그 고통을 알아. 진짜 힘들어 이거. 또 혼자 그걸 웃긴지 안 웃긴지 봐야 되고. 또 이게 혼자 찍고 혼자 편집하고. 아 이거 공감해주는 게 진짜. 이거 진짜. 근데. 군대 좋은 게 뭐야 새X야. 아 근데 그래서 좀 힘들긴 합니다 근데. 근데 이 힘든 게.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어. 그쵸 그쵸 그쵸. 나 같은 혼자 유튜브들은 그거 알거든. 뭐야. 담배를 왜 틀어 해. 담배를 왜 피워. 아 지금부터 해줘야 돼. 아 잠깐만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. 참. 야 누가 봐도 담배 처음 피는데. 아니요. 지금부터 왜 틀어 줄 겁니다. 아니 담배 왜 꼭 불러들어 이거. 힘든 얘기 꺼내셨잖아요. 저 힘들어 죽겠습니다. 힘든 얘기를 들어주려고 했지. 내가 암살 피라고 한 건 아니였지. 왜 틀어 줄 거꾸로 해. 이거 노딱이야 이거 노딱이야. 걱정하지 마세요. 진짜 안 걸려요 이거. 진짜 안 걸려 담배 노딱이지. 제가 유튜브에 말하겠습니다. 네가 뭐 유튜브에서 말해. 야 아니야. 빽이 해도 꼭 불러들지 않고 담배다. 그럼 담배 왜 계속 나와. 아 미친놈 나올까봐. 저 사람 노딱 먹이려야 하려고 그래. 맞아 아 미친놈 계속 노딱 먹이려고 그래. 아 힘들어. 힘들어 죽겠어. 엄마 놀러 왔잖아. 솔직히 재밌니 지금? 어.. 애매하지? 네 애매한 거 같습니다. 근데 말이야. 이 선배는 지금 심심해. 그래서 내가 너를 왜 불렀냐. 정말 또 우리 방송연예과. 개인기 많이 갖고 있을 거 아니야. 개인기 좀 해봐 선배 웃겨봐. 근데 제가 의외로 개인기가 별로 없어서. 황영과 아니야. 개인기 한 두 개씩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인마. 그럼 죄송한데 선배님 먼저 보여주시면. 이거 시범 보여줄게. 기본적인 성대모사는 갖고 있어야 돼. 타임표 알지? 네. 봐봐. 안녕하세요. 사인편데요. 에라야가. 아.. 조금 아쉬운 거 같은데. 아니 이런 식이면 저도 한 만경을 할 수 있어요. 네 해봐 해봐 해봐. 안녕하세요. 황진이고요. 아 이거 애매한데. 딴 거. 딴 거 없어? 딴 거. 아 그럼 제가 춤을 좀 배우고 있는데. 춤? 네 춤. 해봐. 해봐. 뭐야. 이게 뭔지. 노래 없이 무반주로 하니까 춤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거든요. 아 잠시만. 이거랑 딱 어울리는 게 있어요. 아 내가 확실해. 가자. 노래 뭐야? 야 이거 노래 노따구 아니야? 미친디끼야. 너 딱이잖아. 근데 뭐 저래? 뭐야 뭐야 뭐야. 뭐야 뭐야. 자 좀 해. 미친디끼 아니야. 야 뭐야. の 딱이잖아. Corinthians 이거? 너 딱이잖아. 미친 số. Meow score forbid. 난 끝까지 찍는다. 으니까 찍지야. việc 다 찍는다지 마. 잘 가지고 오겠습니다 고기 아.. 마음법 가져와 이건 사수였어요 야 넌 뭐하냐? 가져갔어 넌 뭐해? 왔어 왔어 고기가 없어서 그냥 앞다리살을 아! 병살이 있어 야!! 아! 아! 못나게 미친놈아 아! 아! 그거 찍지 마! 탱해서라도 야 열정 미쳤다x2 아이고 콤비가 계신데 지금 해가지고 뭐하는 거야 아 이런 장난 말고 제가 진짜 죄송합니다 오 진짜? 아 진짜 야 봐라 아 뭐하나? 앉아 앉아 내가 제일 좋아 고기가 되겠습니다 콤비 들어갈 수 있도록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야 야 야 눈에 막히는 소리가 아니 아니야 이거 못땅이야 아하하하하하하 머릿고기 아니 아니야 야 이거 못땅이야 하지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유튜브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말해가지고 못땅 불라고 할게요 아! 걸리면 될 거 같아 아니 안 걸려 이거 찍지 말라고 미친 거 같아 아 그냥 먹어x2 아 찍지마x2 야 편히 먹어 얘들아 편히 먹어